TV 안테나로 시청 시 TV 화면이 깜빡여요. TV 화면 전체가 깜빡이는 경우는 방송 신호가 약하거나 안테나 연결 상태가 안 좋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신호 테스트 방법 TV 리모컨의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설정, 고객 지원, 디바이스 케어, 자가진단, 신호 정보를 선택하세요. 안테나 신호가 4개 이하이거나 SNR 값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방송 신호를 점검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정보는 디지털 방송 채널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안테나 케이블 확인 및 재연결 안테나로 TV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TV와 벽면 단자의 안테나 연결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재연결해 주세요. 안테나 신호가 4개 이하이거나 안테나 신호가 4개 이하이거나 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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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